여러분 손범벨이 박수! 딱 딱 딱! 사라 사라 짜 짜 짜 짜 사라 사라 짜 짜 짜 짜 무조건 무조건이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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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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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필요할 땐 나를 불러도 언제든지 달려갈게 난 어제도 좋아 다음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며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뜨끈 사랑이야 태방향을 건너 태방향을 건너 인도향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또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제가 이번에 암으로 한번 가볼게요 상당히 다 풀던 거지 누구나 한 손으로 와 소설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넌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 이러고 점심тиров기 favorite 음, understands, 그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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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 합성소리 한번 들어볼께요 합성소리 자 이번에도 1점 한번 들어볼까 감사합니다